조경기능사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다음고서에서 조경식물에 대한 기록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1. 고렬사 2. 악학괴범 3. 양화소록 4. 동국이상국집 정답은 2. 악학괴범 해설 악학괴범 1493년에 왕명에 따라 제작된 악전으로 가사가 한글로 실려있고 궁중음악은 물론 당학이나 향학에 관한 이론 및 제도 법식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2번 스페인 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규모가 웅장하다 2. 기하학적인 터가르기를 한다 3. 바닥에는 색채 타일을 이용하였다 4.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발달했다 정답은 1. 규모가 웅장하다 해설 스페인 정원의 특징 중정 구성이 독특하고 물과 분수를 풍부하게 이용 대리석과 벽돌을 이용한 기하학적 형태 다채로운 색채를 도입한 섬세한 장식 스페인의 남부지방인 안달루시아에서 번영 3번 경복궁 내 자경전에 꽃담 벽화 문양에 표현되지 않은 식물은 1. 매화 2. 석류 3. 산수유 4. 국화 정답은 3. 산수유 해설 경복궁 내 자경전에 꽃담 벽화 문양에는 매화, 복숭아, 모란, 석류, 국화, 진달래, 대나무 등이 표현되어 있다 4. 형태는 직선 또는 규칙적인 곡선에 의해 구성되고 축을 형성하며 연못이나 화단 등의 각 부분에도 대칭형이 되는 조경양식은 정답은 3. 정형식 해설 정형식 정원 평면 기하학식 대칭적 구성으로 평야시대에서 발달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안 노단 건축식 계단식 구성으로 경사지에서 발달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이탈리아의 빌라정원 등 중정식 건물로 둘러싸인 내부에 소규모 분수나 연못 등을 조성 중세의 수도안 정원 스페인의 알렘브라 등 5. 우리나라 보유층의 민가정원에서 유교의 영향으로 분여자들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부분은 정답은 3. 후정 해설 후정은 남성 중심의 유교사상으로 인해 전정을 사용하지 못했던 분여자들을 위하여 안채 뒤쪽에 만들어진 정원으로 당시 부유층의 주택에만 조성된 독특한 공간이다 6. 다음 중 정원에 사용되었던 하하 기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1. 정원과 외부 사이 수로를 파 경계하는 기법 해설 하하 기법의 도입 담장 대신 정원 부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곳에 깊은 도랑을 터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가축을 보호하며 목장이나 섭림, 경지 등을 정원 풍경 속에 끌어들이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 도랑의 존재를 모르고 원로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원로가 차단되었음을 발견하고 무의식 중이 터져나온 감탄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7. 다음 중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정원수는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녹음수로 많이 사용 신성시하여 사자를 이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는 풍습이 있었음 정답은 4. 시카무어 해설 시카무어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정원수로 녹음수로 많이 사용되었고 신성시하여 사자, 죽은자를 이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8. 다음 중 고산식 수법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가난함이나 부족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검소하고 한적한 삶을 표현 2. 있길 긴 정원석에서 고담하고 하나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 3. 정원의 못을 복잡하게 표현하기 위해 호환을 곡절시켜 심자와 같은 형태의 못을 조성 4.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를 사용해 물을 상징적으로 표현 4. 고산수식 정원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위, 왕모래, 나무만을 사용한 축산 고산수식에서 나무조차 사용하지 않는 평정 고산수식으로 발달하였다 9. 다음 중 독일의 풍경식 정원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정답은 4. 식물생태학, 식물질의학 등의 과학이론의 작용 해설 독일 정원의 특징 식물생태학과 식물질의학 등의 과학적 지식을 이용한 자연경관의 재생이 목적이었다 그 지방의 향토수종을 배식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하였으며 실용적인 형태의 정원이 발달하였다 10. 도시 내부와 외부의 관련이 매우 좋으며 재난시 시민들의 빠른 대피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녹지 형태는 정답은 2. 방사식 해설 방사식 녹지 도시 중심에서 외부로 내뻗는 형태로 배치 11. 조경계획 및 설계 과정에 있어서 각 공간의 규모, 사용재료, 마감 방법을 제시해주는 단계는 정답은 3. 기본 설계 해설 기본 설계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 대략의 공정, 시공법, 공사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기초 설계를 토대로 공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 유산 확보 등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다 12. 다음에 행위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직 기술은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정답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주택정원 거실 앞쪽에 위치한 떨로 옥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정답은 1. 안뜰 해설 주택정원의 안뜰 응접실이나 거실 쪽에 면함들로 옥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인상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조망과 정적, 동작 이용 및 기능, 식사 등 다목적으로 이용한다 14. 다음 중 사적인 정원이 공적인 공원으로 역할 전환의 계기가 된 사례는 정답은 4. 센트럴파크 해설 센트럴파크는 프레드릴로 옴스테드와 헬버트 보호가 설계한 공원으로 미국 식민지 시대의 사유지 중심의 정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공원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15. 색채와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풍토색은 기후와 토지의 색, 즉 지역의 태양빛, 흙의 색 등을 의미한다 2. 지역색은 그 지역의 특성을 전달하는 색채와 그 지역의 역사, 풍속, 지형, 기후 등의 지방색과 합쳐서 표현된다 3. 지역색은 환경색채계획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4. 풍토색은 지역의 건축물, 도로환경, 옥외광고물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정답은 4. 풍토색은 지역의 건축물, 도로환경, 옥외광고물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해설 풍토색은 지방의 토지, 자연, 인간과 어울려 형성된 지방의 풍토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특색으로 지역 내 생활이나 문화, 산업의 영향을 끼친다 16. 대형 건물의 외벽 도색을 위한 색채계획을 할 때 사용하는 컬러 샘플은 실제의 색보다 명도나 채도를 납추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색채의 어떤 현상 때문인가? 정답은 4. 면적 효과 해설 면적이 커지면 명도와 채도가 높아진 것처럼 느껴져 색은 밝고 선명해 보이지만 반대로 면적이 작아지면 색은 어둡고 탁해 보인다 작은 견본으로는 정확한 색상 선택이 어려움으로 벽면과 같이 큰 면적의 색을 고를 때는 원하는 색상보다 약간 어둡고 탁한 색을 고르는 것이 좋다 17. 먼셀 색채계의 기본 색인 5가지 주요 색상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2.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18번 표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도면명은 표제란에 기입하지 않는다 2. 도면 제작에 필요한 지침을 기록한다 3. 도면번호, 도명, 작성자명, 작성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4. 용지의 긴 쪽 길이를 가로 방향으로 설정할 때 표제란은 왼쪽 아래 구석에 위치한다 정답은 3. 도면번호, 도명, 작성자명, 작성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해설 공사명, 도면명, 도면번호, 축적, 설계일시, 설계자명을 기입한다 18번 오른손잡이의 선긋기 연습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수평선 긋기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다 2. 수직선 긋기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긋는다 3. 선은 처음부터 끝내는 부분까지 일정한 힘으로 한 번에 긋는다 4. 선의 연결과 교차 부분이 정확하게 되도록 한다 정답은 2. 수직선 긋기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긋는다 4. 해설 5. 선을 긋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한다 20번 건설 재료의 골제 단면 표시 중 접속을 나타낸 것은 정답은 2번 해설 1번은 강철 3번은 모래 4번은 자갈이다 21번 굵은 골제의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이 1000g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질량이 1100g 수중 질량이 650g일 때 흡수율은 몇 퍼센트인가 단 시험 온도에서의 물의 밀도는 1g 퍼 세제곱 센치미터이다 정답은 1. 10.0% 해설 흡수율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질량에서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을 뺀 값을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하면 10%가 된다 22번 새끼 벽집 제품 의용도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더위의 약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줄기에 갚는다 2. 옮겨 심는 수목의 뿌리분이 상하지 않도록 감아준다 3. 강한 햇볕에 줄기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아준다 4. 천공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아준다 정답은 1. 더위의 약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줄기에 감는다 해설 새끼의 용도 벽집, 풀 등 수목 주위의 토양을 덮음으로써 수분의 증발 억제, 잡초의 발생 방지, 가뭄의 방지, 겨울철 지온 보호, 동해 방지 등을 한다 5. 옮겨 심는 나무의 뿌리분이 상하지 않도록 감아주거나 줄기 감기를 하는 데 사용한다 5. 옮겨 심는 나무의 뿌리분이 상하지 않도록 감아주거나 줄기 감기를 하는 데 사용한다 23.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다지기를 실시할 때 내부진동기를 찔러넣는 간격은 얼마의 하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정답은 2. 50cm 해설 콘크리트 내부진동기에 사용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해 진동기에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미리 규정하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조지시켜야 한다 내부진동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넣고 그 간격은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하며 진동을 가하는 시간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하는데 보통 5에서 15초 정도로 한다 24번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소치를 신도라 한다 2. 침입 또는 아스팔트의 컨시스턴스를 침입관입 저항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3. 아스팔트에는 명확한 육점이 있으며 온도가 상승하는 데 따라 연하여 액상이 된다 4. 아스팔트는 온도에 따른 컨시스턴시의 변화가 매우 크며 이 변화의 정도를 감온성이라 한다 정답은 3. 아스팔트에는 명확한 육점이 있으며 온도가 상승하는 데 따라 연하여 액상이 된다 5. 아스팔트에는 명확한 육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액화하여 액상이 된다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설용 재료는 갈라진 묵제 틈을 메우는 정형 실링제이다 단성 복원력이 적거나 거의 없다 일정 압력을 받는 시에 시에 접합부 쿠션 겸 실링제로 사용되었다 페인트칠 작업 시 때웅 재료로서 적당하다 정답은 3. 펍티 해설 프라이머 아스팔트 방수 재료로 이용 코킹 틈수를 충전하는 충전 재료로 이용 석고 방수 재료 이용 26번 조경공사의 돌사키용 암석을 운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는 정답은 4. 와이어로프 해설 와이어로프 철선을 여러 겹 구워 만든 밧줄로 높은 강도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토목, 건축, 기계 등에 많이 쓰이며 항만 및 육상 운송 시스템인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 리프트를 사용하는 많은 장치들에 사용된다 27번 건설용 재료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미장 재료 구조재에 부족한 요소를 감추고 외벽을 아름답게 나타내주는 것 2. 플라스틱 합성수지에 가소재, 채움재, 안정재, 착색재 등을 넣어서 성현한 고분자 물질 3. 역청 재료 최근에 환경조형물이나 안내판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입체적인 벽면 구성이나 특수지역의 바닥 포장재로 사용 4. 도장 재료 구조재의 내식성, 방부성, 내맘열성, 방수성, 방습성 및 강도 등이 높아지고 광택 등 미관을 높여주는 효과를 얻음 정답은 3. 역청 재료 최근에 환경조형물이나 안내판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입체적인 벽면 구성이나 특수지역의 바닥 포장재로 사용 4. 해설 역청 재료 일반적으로 이 황화탄소에 용해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써 고체 또는 반고체 물질이며 이 역청을 주상분으로 하는 것을 역청 재료라 한다 역청 재료의 종류에는 천연아스팔트, 석유아스팔트, 타르, 피치 등이 있다 28. 다음 중 목재의 방부 또는 방충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 마모저항법 29. 쇠망치 및 날매로 요체를 대강 따내고 거친 밀을 그대로 두어 부풀린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중량감, 자연미를 주는 속재 가공법은 정답은 1. 혹두기 30. 시멘트의 강열 감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멘트 중에 함유된 H2O와 CO2의 양이다 2. 클린카와 혼합하는 석구의 결정 수량과 거의 같은 양이다 3. 시멘트의 약 1000도 시에 강한 열을 가했을 때의 시멘트 감량이다 4. 시멘트가 풍화하면 강열 감량이 적어짐으로 풍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정답은 4. 시멘트가 풍화하면 강열 감량이 적어짐으로 풍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해설 강열 감량은 시료를 어떤 일정한 온도로 강열한 경우 감소되는 질량을 원래의 질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시멘트의 풍화도를 확인하는 척도로 쓰이며 KS 교격에서는 3%로 규정하고 있다 31. 형상수 토피어리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수중은 정답은 1. 주목 해설 주목은 맹화력이 강하여 전정에 잘 견디므로 산울탈이나 형상수로 많이 쓰인다 32. 다음 중 뇌염성이 가장 큰 수중은 정답은 1. 사철나무 해설 뇌염성이 큰 수중 해송 눈양나무 해당화 비자나무 사철나무 동백나무 유우카 찔레나무 회양목 등 33. 다음 중 아황산가스의 강한 수중이 아닌 것은 1. 고로쇠 나무 2. 가시나무 3. 백합나무 4. 칠력수 정답은 1. 고로쇠 나무 해설 대기오염 아황산가스의 강한 수중 은행나무 템백 화백 향나무 비자나무 태산무 아외나무 가시나무 농나무 사철나무 벼구동 능수버들 플라타너스 쥐뚱나무 돈나무 호랑가시나무 갈참나무 무궁화 칠력수 종려나무 백합나무 칠력수 등 34번 화단의 심겨시는 조화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가지수는 적고 큰 꽃이 피어야 한다 2. 바람 건조 및 병 해충에 강해야 한다 3. 꽃의 색채가 선명하고 개화기간이 길어야 한다 4. 성질이 강건하고 재배와의식이 비교적 용이해야 한다 정답은 1. 가지수는 적고 큰 꽃이 피어야 한다 해설 가지가 많이 갈라져서 꽃이 많이 달려야 한다 35번 단풍나무과에 해당되지 않는 수종은 1. 고로수나무 2. 복자기 3. 소사나무 4. 신나무 정답은 3. 소사나무 해설 소사나무는 자작나무과이다 36번 36번 수종과 그 줄기색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벽오동은 녹색 계통이다 2. 곰솔은 흑갈색 계통이다 3. 소나무는 적갈색 계통이다 4. 흰말채나무는 흰색 계통이다 정답은 4. 흰말채나무는 흰색 계통이다 해설 흰말채나무의 줄기색은 붉은색 계통이다 37번 다음 중 양수에 해당하는 수종은 정답은 1. 일본 잎갈나무 해설 양수 소나무 곰솔 즉 백나무 낙엽송 향나무 은행나무 철중유 일본 잎갈나무 삼나무 니티나무 등 38번 무너짐 쌓기를 한 후 돌과 돌 사이에 식재하는 식물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회양목 해설 돌틈식재 돌틈에 비옥한 토양을 채워 관목류 화훼류 야생초 등을 식재하면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석정의 느낌을 부드럽게 완화시킬 수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관목류는 반송 회양목 철죽 등이다 39번 귀룩나무에 대한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원산치는 한국 일본이다 2. 꽃과 열매는 백색 계열이다 3. 로우자 치열과 식물로 분류된다 4. 생장 속도가 빠르고 뇌공해성이 강하다 정답은 2. 꽃과 열매는 백색 계열이다 해설 귀룩나무의 꽃은 백색 계열이고 열매는 붉은색으로 열려 검은색으로 여문다 40번 능소화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낙엽 화렵 덩굴성이다 2. 이쁜 어긋나며 뒷면에 털이 있다 3. 나팔 모양의 꽃은 주홍색으로 화려하다 4. 동양적인 정원이나 서철 등의 관상용으로 좋다 정답은 2. 이쁜 어긋나며 뒷면에 털이 있다 4. 해설 이쁜 마주나며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41번 해충의 재표면에 직접 살포하거나 살포된 물체의 해충이 접촉되어 약재가 체내에 침입하여 독작용을 일으키는 약재는 정답은 2. 접촉살충제 해설 유인제 곤충을 유인하는 작용에 있는 물질로 곤충이 분비하는 페로몬 등을 이용한 약재 소화중독제 해충의 입을 통해 소화관에 들어가 중독작용을 일으켜 치사시키는 약재 화학부림제 해충의 암컷 또는 수컷이 불임이 되게 하여 번식을 막는 목적으로 쓰이는 약재 42번 수목을 장거리 운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병충해방제 2. 수피손상방지 3. 분깨진방지 4. 바람피해방지 정답은 1. 병충해방제 해설 수목의 운반 도중 가지나 잎 또는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출을 취해야 한다 43번 도시공원 녹지 중 수림지 관리에서 그 필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정답은 1. 시비 해설 시비는 비료를 준다는 것이고 하이에는 잎목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주고 덩굴 등을 잘라내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4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파종공법은 종자 비료 파이버 침식 방지제 등을 물과 교반하여 종자 살포기로 살포한다 비탈 기울기가 급하고 토양 조건이 열악한 급경사지에 기계와 기구를 사용해서 종자를 파종한다 한랭도가 적고 토양 조건이 어느 정도 양호한 비탈면에 항하여 적용한다 정답은 3. 종자분사 파종공 45번 장미 검은 무늬병은 주로 식물제 어느 부위에 발생하는가 정답은 2. 잎 해설 장미 검은 무늬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잎의 갈색 내지 자색에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진전되면 흑색 병반의 중앙은 회색을 뜨며 병반 주위는 황석으로 변한다 46번 25%에 유제 100ml를 0.05%의 살포액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물의 양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단 비중은 1.0이다 정답은 3. 50 해설 필요한 물의 양은 양양 곱하기 원액 농도를 희석 농도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면 50리터가 된다 47번 봄에 향나무의 잎과 줄기에 갈색의 도요기가 형성되고 비가 오면 한첨 모양이나 젤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은 정답은 4. 향나무 녹병 해설 향나무 녹병은 2에서 3월경 잎, 가지 및 줄기의 암갈색 돌기 형태의 겨울포자 퇴가 형성되며 4월에 비가 오면 겨울포자 퇴가 부풀어서 오렌지색 젤리 모양의 담자포자를 형성하고 담자포자는 장미과 수목으로 옮겨간 후 녹병정제에 의한 중복감염이 이루어진다. 48번 수목의 이식전 세근을 발달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2. 뿌리돌림 해설 뿌리돌림은 이식력이 약한 나무를 대상으로 굴 취전에 미리잔뿌리를 발달시켜 이식력을 높이거나 노목이나 수양목의 세력회복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49번 잔디의 병에 중 녹병의 방제약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테부코나졸 해설 녹병의 방제약으로는 헥사코나졸 액상소화제 트리플루미졸 소화제 트리포린 유제 테부코나졸 유제 트리아디메 소화제 등이 있다. 50번 진디물의 방제를 위하여 보호해야 하는 천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은 3. 솔립벌류 해설 진디물의 천적 무당벌레 풀잠자리 콜레마니 진디벌 진디 혹파리 꽃등에 등 51번 작업현장에서 작업물의 운반작업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2.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무게중심이 높은 하물은 인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4. 단독으로 긴 물건을 어깨에 매고 운반할 때는 뒤쪽을 위로 올린 상태로 운반한다. 정답은 4. 단독으로 긴 물건을 어깨에 매고 운반할 때는 뒤쪽을 위로 올린 상태로 운반한다. 해설 단독으로 긴 물건을 어깨에 매고 운반할 때는 앞부분 끝을 근로자 신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나 곡선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2. 지형도상에서 두 점 간의 수평거리가 200m이고 높이 차가 5m라 하면 경사도는 얼마인가? 정답은 1. 2.5% 해설 경사도는 수직 높이 나누기 수평거리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면 2.5%가 된다. 53번 다음 중 건설공사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작업은 정답은 2. 식재공사 해설 건설공사의 시공순서 터파기 토사기초 뒤채움 및 다짐 포장 시설물공 식재공 54번 예불기 예측이 작업시 작업자 상호간의 최소 안정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 적합한가? 정답은 4. 10미터 해설 예측이 작업시 작업자 간 안정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며 경사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급경사지에서는 작업을 금한다. 또한 작업방향은 예측인안의 회전방향이 좌측이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실시한다. 55번 옥상 녹화방수 소재에 유구되는 성능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물의 뿌리에 견디는 내근성 2. 12. 방제 등에 대비한 내약품성 3. 바테리아에 의한 부식에 견디는 성능 4. 색상이 미려하고 미관상 보기 좋은 것 정답은 4. 색상이 미려하고 미관상 보기 좋은 것 해설 1. 2. 3번 이외에도 수분에 의해 이용해 되지 않는 내수성 상부자중 및 시공할 중에 견디는 내압성 이윸부 모서리부 등의 접착성 보수가 용이한 공법으로 시공 56번 옹벽 자체의 자중으로 도합에 저항하는 옹벽의 종류는 1. L형 옹벽 2. 역티형 옹벽 3. 중력식 옹벽 4. 반중력식 옹벽 정답은 3. 중력식 옹벽 해설 1. 2번은 캔틸레버 옹벽으로 벽채화 밑판으로 구성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찰끈 콘크리트 옹벽으로 자중이 적어 배면의 뒷채움을 충분히 보강해 주어야 하고 3에서 8m 높이의 다양한 경사면에 설치한다. 반중력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과 캔틸레버 옹벽의 중간 형태로 중력식 옹벽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량을 자락하기 위해 소량의 차근을 넣어 만들며 6m 정도 높이의 경사면에 설치한다. 57번 철근의 피부 두께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철관량 절감 2. 내구성능 유지 3. 뇌화성능 유지 4. 소유의 구조내력 확보 정답은 1. 철관량 절감 해설 철근의 피부 두께를 유지하는 목적은 내구성 내화성 부착력 및 골체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 다. 58번 내구성과 내마멸성은 좋으나 일단 파손된 곳은 보수가 어려움으로 시공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로 포장 방법은 정답은 2. 콘크리트 포장 해설 콘크리트 포장은 콘크리트로 노면을 덮는 도로 포장을 말하며 표층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중간층 보조기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명은 30에서 40년으로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시공이 간편하며 유지관리가 쉬우나 공사비가 비싸다. 59번 경사진 지형에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의 안식각을 유지하며 크고 작은 돌을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쌓아올리는 방법은 1. 평석석기 2. 견치석석기 3. 디딤돌 쌓기 4. 자연석문화 짐 쌓기 정답은 4. 자연석문화 짐 쌓기 해설 평석석기 넓고 평평한 돌을 켜껴 쌓는 것 견치석석기 보통 모서리를 45도 돌려 쌓은 마루모 쌓기 디딤돌 쌓기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원로의 동선에 디딤돌을 놓는 것 60번 인간이나 기계가 공사 목적물을 만들기 위하여 단위물량 등 소요로 하는 노력과 물질을 수량으로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할증 2. 품샘 3. 견적 4. 내역 정답은 2. 품샘 해설 할증 일정한 값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것 견적 장래에 있을 거래 가격을 사전에 계산하여 산출하는 것 내역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분명하고 자세한 내용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